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옷 한 벌을 가지고 나가 아내를 얻은 한 사내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안 옷 한 벌로 아내를 얻은 사내. 옛날에 한 과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차 결혼을 시켜줄 때가 되었는데 돈 없는 호러미의 자식이라 누구도 중매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에 걱정이 마르지 않는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명주 도르마기 한 벌만 지어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제 힘으로 색시를 구해오겠습니다. 중매를 놓아도 구하기 힘든 색시를 명주 옷 한 벌로 구해오겠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는 아들을 달래다 지쳐 어머니는 내 맘대로 하라며 명주 도르마기를 지어주었어요. 그 길로 아들은 방랑길에 올랐는데 명주 도르마기는 소중하게 보자기에 싸들고 겉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정차 없이 길을 걷던 아들은 딸이 있음직하게 보이는 한 주막에 이르러 주인에게 갈 곳 없는 딱한 처지이니 아궁이 불 지피는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주인은 아궁이 지피는 일을 맡겼지요. 그때부터 그는 아궁이 지기라는 뜻의 골목하니라고 불렸습니다. 이 집에는 딸 세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큰딸이 빗질을 하고 있는데 골목하니가 얼굴을 들이밀며 오랫동안 머리를 못 빗었으니 빗을 빌려달라고 정했습니다. 큰딸은 너 같은 것이 빗질을 해 무엇하냐며 문을 닫아버렸지요. 둘째 딸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하니는 셋째 딸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빗을 내주었습니다. 골목하니는 친절한 셋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주인 내 온 식구가 소풍을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게 된 골목하니는 헌 옷을 벗고 명주 도루마기로 정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궁이 제기가 아닌 귀한 집 도령님 같았어요. 그는 주인 내 가 소풍 간 부근을 빙빙 돌아다니며 놀다 주인 내 보다 먼저 돌아와 굴목하니 차림으로 시치미를 뗐습니다. 딴 식구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셋째 딸만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소풍 나간 근처에서 놀고 있던 귀공자가 아무래도 굴목하니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이웃 동네에 사는 친척 집에 혼사가 있어서 온 식구가 집을 비웠습니다. 굴목하니는 주인집 백마에 먹물 치를 해 흑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루마기로 몸을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내 몰래 혼사집에 따라갔어요. 그 집에 흑마를 타고 들어서는 굴목하니의 모습은 청수한 몸매의 양반다웠습니다. 일하던 주인 내 큰딸과 작은 딸은 제가 그 손님의 상을 들여간다고 서로 다투었답니다. 손님이 빚조차도 빌려주기 싫었던 골목하니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둘이 아웅다웅하는 사이 셋째 딸이 손님을 접대하게 되었고 언니들은 화가 나 속이 부글댔어요. 셋째 딸은 접대를 하면서 손님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손님은 접대를 받자마자 이내 떠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에 주인 내가 돌아오기 전에 두루마기를 벗고 말에서 먹물을 빼내 다시 백마로 만들어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내 딸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잔치집에서 보았던 귀공자를 화재로 삼았습니다. 그날 이후 굴목하니가 빌렸던 빚을 돌려주려 셋째 딸에게 갔더니 셋째 딸은 굴목하니에게 더없이 다정이 대해주었습니다. 무언가 눈치를 챈 듯 했지만 굴목하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한 번은 셋째 딸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잔치집에 왔던 그 귀공자는 우리 집 굴목하니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은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느냐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도 굴목하니는 빚을 빌리러 왔어요. 셋째 딸은 그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요. 며칠 전에 잔치집에 다녀온 적이 없나요? 흑마를 타고서 말이에요. 셋째 딸은 부끄러운 듯 하지만 또랑또랑한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굴목하니에게 셋째 딸은 집요이 추궁했습니다. 소풍 갔을 때부터 이상이 여겼다는 말까지 듣고 굴목하니는 자기의 개교가 열매를 맺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 마침내 모든 사실을 수궁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모습으로 차리고 다시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빚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굴목하니는 웃으며 답했지요. 아버님께 이루지 않겠다면. 약속하겠어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그는 두루마기 차림으로 다시 그녀의 방에 들렀고 막내딸은 당장 굴목하니를 부모에게 선보였습니다. 주인의 부부는 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 수려한 모습에 양반집 자식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부부는 막내딸은 막내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곧 주인의 부부는 결혼식을 치러주었고 굴목하니는 두루마기 한 벌로 아내를 얻어 어머니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점쟁이의 점괴 옛날 어느 마을에 새 청년이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했어요. 더 이상의 가난을 참을 수 없었던 새 청년은 장사를 해 돈을 벌어보기로 했습니다. 장사 밑천도 없었지만 일단 집을 나선 청년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장사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생기질 않았고 기진맥진한 새 청년은 집에 돌아갈 마음이 굴뚝같아 자기들도 모르게 슬슬 발길을 고향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나 봐. 그래,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데.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어쩌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점이라도 보는 게 어때? 혹시 알아?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손해일지. 그럴 수도 있겠어. 집으로 돌아간다 해서 다른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생각해보니 이대로 돌아가면 면목도 살 것 같지 않아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용하다는 장님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한참 점괴를 보더니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큰길로 가도록 해 징그러운 것을 보거든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구부려서 기어가야 해. 자, 점괴는 이것뿐이니 어서들 가봐. 점괴 치고는 너무 짧아 시시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쟁이가 자라하니 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 청년은 찜찜한 마음에 시큰둥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아까워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지만 모두 헛수고였지요. 결국 귀한 길을 잡아 나선 그들 앞에 두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좁은 지름길이고 하나는 큰 길이지만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점쟁이가 큰 길로 가라고 했잖아. 큰 길로 가야지. 그 엉터리 같은 점괴를 믿어? 큰 길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 우린 지름길로 가겠네. 결국 한 청년은 큰 길로 나머지 두 청년은 지름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큰 길로 나선 청년이 얼마쯤 길을 갔을 때 징그럽게 생긴 큰 뱀 한 마리가 돌 밑에 눌려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징그러워 피해가려 했는데 얼핏 보니 뱀은 살려달라는 듯 혀를 널름거렸어요. 점쟁이의 점괴가 생각난 청년은 돌을 치워주고 뱀에게 공손하게 절했습니다. 그러자 뱀은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걸음을 재촉하던 그는 어린애를 업고 무당과 함께 허겁지겁 달려오는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슨 일로 이렇게 황급히 달려오느냐고 부인에게 물었지요. 이 애가 놀다가 뱀을 보고 징그럽다고 돌을 던졌나봐요. 그 후부터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일어서질 못하게 되었어요. 의원에게 보여도 소용이 없어 점쟁이에게 점을 쳤더니 그 뱀의 돌을 치워주고 잘못을 빌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뱀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 부인이 말한 뱀이 아까 자신이 구해준 뱀이라 확신하고 부인에게 그 뱀은 내가 구해주어 용이 되어 승천했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인의 감사 인사를 한껏 듣고 돌아가던 청년은 큰 길과 지름길이 다시 만나는 곳에서 두 사람의 시체와 맞부딪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갈림길에서 헤어진 친구들이었어요. 몇 푼 있던 돈도 없어지고 피를 낭자하게 흘린 것을 보아 강도를 만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안 듣고 그마저 지름길로 갔더라면 그도 강도에게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체를 수습해 장사를 지내주고 이래저래 피곤하고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생 끝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이어서 조용히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던 청년은 방 안에서 아내가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는데 춤추는 아내의 행동은 이상하기 그지없었어요. 이 또한 점쟁이가 말한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하곤 그의 말대로 살금살금 기어서 방 안에 들여다보니 한 총각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청년은 자기가 없는 틈에 아내에게 새 남자가 생겨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화가 난 청년은 호랑이 같이 달려들어 총각놈과 아내를 한 오라에 묶어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그 후 그는 동네 처녀와 다시 결혼하였는데 웬일인지 하는 일마다 잘돼 곧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남편의 원수를 갚은 부인 지금으로부터 약 330년 전 제주도 정연이라는 곳에 메고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산에서 사냥을 해 먹고 살아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남편의 친구인 또 한 명의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늘 같이 산으로 사냥을 다녔기 때문에 허물없이 지내면서 집에도 서로 들락날락 거리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사이에 이 사냥꾼은 친구의 부인인 메고 부인의 미모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언젠간 메고 부인을 차지하리라는 검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산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메고 부인에 대한 검은 마음으로 눈이 먼 사냥꾼은 화살로 메고 부인 남편의 배꼽을 쏘았습니다. 메고 부인의 남편은 손 쓸 사이도 없이 화살을 맞은 배꼽에서 피 거품을 내면서 쓰러지더니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날 해가 저물 무렵 그 사냥꾼은 태연한 기색으로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은 뒤에 메고 부인의 집으로 가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메고 부인은 깜짝 놀랐지요. 두 분이 항상 같이 돌아오시더니 오늘은 왜 혼자서 오세요? 같이 산을 내려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집에 일이 있어 먼저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 아직 오지 않았나요? 사냥꾼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날부터 남편 소식이 끊긴 메고 부인은 사냥꾼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호로 살림은 어려워졌고 메고 부인은 날마다 남의 집 품팔이 노릇을 하며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메고 부인이 살기 어려워졌음을 알고 있는 사냥꾼은 날마다 먹을 것 등을 갖다 주며 보통 이상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메고 부인은 사냥꾼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고 왜 자신에게 잘 해주는지에 대한 의심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메고 부인을 찾아온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입니다. 저는 아직 홀몸이고 그 친구도 이제껏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산에서 낭패를 당한 듯하군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살기 어려운 세상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메고 부인은 사냥꾼의 이런 행동이 미심쩍었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을 하고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어느덧 세 자녀를 둔 부부 사이가 된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냥꾼도 메고 부인이 워낙 알뜰히 살림하며 전 남편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으므로 찰떡같이 메고 부인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장마철 이었어요. 할 일도 없고 해서 사냥꾼은 메고 부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냥꾼은 문 밖 처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품의 모양을 보고 히히 하고 웃었습니다. 메고 부인은 사냥꾼의 웃음소리가 그냥 웃음소리로 들리지 않고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만 같아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우스워요? 그것을 알아 무엇하려고 그냥 웃는 거요? 얼렁뚱뚱땅 하긴 당신이 나를 이렇듯 믿고 사랑하니 못할 말이 뭐가 있겠소? 사실은 당신의 전남편은 내가 죽였다오.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 당신과 살고픈 마음 때문이었소. 같이 사냥 나가 내가 그 사람의 배꼽을 쏘았더니 그 화살이 박히며 그 살에서 비가 저 물거품과 같이 쏟아졌다오. 이제 저 낙수물이 물거품을 내며 꺼지는 것을 보아 우리 인생도 물거품을 내며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하니 우스워 그랬다오. 마음이 좀 풀렸소. 메고부인은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한 표정을 하며 대답 했습니다. 그 까지 것이 뭐가 그리 우스워요. 하지만 태연한 것과 다르게 속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아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고부인은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어요. 사실 내가 그놈과 함께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놈의 뼈다귀라도 있는 데를 알 수만 있다면 찾아다가 가루내어 저 바닷물에 던져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사냥꾼은 정말 메고부인이 자기 사람이 된 것으로 기뻐하며 전 남편 시체가 버려진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인이 그곳에 가보니 전 남편은 이미 뼈다귀로 변해 있었고 메고부인은 그 앞에서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메고부인은 그 시체의 뼈다귀를 치맛자락에 주어 관가에 들어가 그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사냥꾼을 잡아들여 살인죄를 묻고 능지 처참해 그 죄를 벌했지요. 당시 죄인은 삼대를 멸하는 때여서 법관이 물었습니다. 삼족을 멸하여야 하는데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 낳은 자식들을 대들 잇도록 두려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냥꾼은 집안의 모든 시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한 부인의 지혜로 전 남편의 원수를 갚은 메고 할망의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되는 명당 옛날 옛날 옛적 한 산골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른 살이 넘었지만 장가를 못 간 노총각 이었어요. 단칸방에 가난하게 살고 있어 시집 오려는 여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행인들이 묵어가기를 정했지요.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없지만 저녁은 못 들여요. 행인은 고픈 배를 안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주인 계십니까? 하루 되겠습니까? 잠은 자게 해도 저녁 요기는 못 시켜드려요. 가뜩이나 좁은 단칸방에서 두 사람이 더 자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손님 세 명의 아들과 어머니까지 한 방에 잠을 잤지요. 다섯 명은 모두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노총각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행인들이 벌떡 일어나 보니 노총각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평생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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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어떡합니까? 노총각의 오열에 새 행인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새 사람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그때 한 행인이 말했어요. 멧자리를 잘 잡아줍시다. 한 행인이 먼저 나가서 멧자리를 잡고 왔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부자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행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편을 보시오. 3년 이면 굶어 죽겠소. 말을 마치자마자 밖으로 나가 멧자리를 잡고 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석 달 지나면 밥은 먹고 살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한 행인이 답답해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당장 부자들 터를 잡지 그랬어요. 석 달 3년 정도로는 안 돼. 오늘 당장 부자들 터를 잡아야지. 밖으로 나간 행인은 부자들 터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노총각은 세 군데의 맷자리 중 한 군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3년 석 달 하루 중 어느 맷자리를 정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노총각이 말했어요. 하루 만에 부자가 돼보겠소. 노총각은 말을 하면서도 하루 만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부자라니 말도 안 돼. 그리 부자가 쉽게 될 리가 없어. 하지만 곧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하루 만에 부자되는 맷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노총각의 목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맷자리 주위에는 우물이 없었어요. 급히 내려오니 의리의리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노총각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불렀지요. 물 한잔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방 안에서 소복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집은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여자의 집이었어요. 여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노총각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요. 집에 손님이 와 계셔서 가야 합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여자는 종에게 쌀을 들고 가 노총각의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자는 노총각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 덕에 노총각의 집에 머물던 과객들은 포식을 하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노총각을 바로 부자로 만든 행인은 큰 소리를 쳤지요. 나처럼 빨리 해야지 어디 3년이고 석 달 만에 당장의 배가 고픈데 석 달 3년이 말이 돼요? 부자 아내를 얻어 하루 만에 부자가 된 노총각은 다시 한 번 그 행인을 찾아가 극진이 대접해 보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술이 나오는 주근수 삼남면 장제마을에서 금사마을로 넘어가는 골짜기에는 꽤 큰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에는 매일 술 석잔이 나오는 주근수가 있었어요. 하루 석잔밖에 안 나오니 술맛을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절에서 높은 스님부터 순서가 가니 일개 스님이 술맛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지 스님이 외출을 하며 스님에게 절을 맡겼습니다. 오후에 올 터이니 저를 잘 지키고 있거라. 주근수도 잘 지키고 예, 스님,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스님은 주지 스님을 안심시켰지만 곧 주근수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근수에는 오늘 하루의 양인 술 석 잔이 놓여 있었어요. 잘 잘 지켜야지 죽은 술을 지키던 스님은 점점 술맛이 궁금해졌습니다. 엄한 주지 스님을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한 잔만 마셔볼까? 스님은 주위를 살피다 아무도 보이지 않자 술 한 잔을 마셔버렸어요. 아, 정말 맛있다. 꿀맛 같은 술맛을 느끼기도 전에 태산 같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두 잔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술 한 잔에 큰 걱정이 생긴 스님은 주지 스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스님은 술 나오는 구멍을 건드리면 술이 조금이라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잔만 한 잔만 나오면 됩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며 열심히 구멍을 쑤셨지만 술이 나오기는 커녕 그 다음부터 술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이제 주지 스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스님의 걱정은 크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절로 돌아온 주지 스님은 죽은 수에 술이 두 잔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화를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몰 앞에서 할 일이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이에나를 쫓아낸 아이 마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반짝반짝 빛나는 눈 마음씨는 또 얼마나 고운지 모른답니다. 마보는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엄마는 날마다 멀리 떨어진 우물로 가서 힘겹게 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그러다 엄마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열이 펄펄 나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지요. 제가 물을 길어올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마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물가에는 하이에나가 어슬렁거린단다. 사나운 녀석이니 부디 몸 조심해라. 마보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땀이 뻘뻘 났지만 씩씩하게 걸었지요. 마보는 우물가에 다다라서야 잠깐 쉬기로 하고는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하이에나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이봐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엄마가 아파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어림없는 소리 내 허락도 없이 물을 기르겠다고 제발 물을 기러가게 해주세요. 네 마보가 울먹이며 하이에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오래전부터 날 노리는 사냥꾼이 있거든 그 사냥꾼을 겁줘서 쫓아낼 방법을 찾아와 그러면 허락해줄게 마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냥꾼은 코끼리도 악어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데 무슨 수로 겁을 준담? 한참을 생각하던 마보가 손뼉을 쫙 쳤습니다. 옳지 무서운 소리를 내서 달아나게 하면 되겠다. 헌데 무서운 소리를 어떻게 내지? 마보는 요리조리 생각하다가 지쳐서 나무 아래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나뭇잎 사이로 노란 열매가 보였어요. 저 열매 껍질을 비벼서 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마보의 생각은 딱 들어 맞았습니다. 스륵 스륵 귀신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가 났거든요. 흥 제법 영리하구나 물을 기러가도 좋아 하지만 다음에 또 오려거든 원숭이 빵을 가져와 하이에나가 쌀쌀 맞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추장이 마보네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는 곧 병이 나을 거다. 힘내려 문아. 추장이 마보의 머리를 쐬다듬었습니다. 저 추장님 원숭이빵이 뭔지 아세요? 마보의 느닷없는 모름에 추장은 수수께끼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원숭이빵은 네 가까이에 있단다. 때로는 네 머리 위에 있기도 하지. 며칠 뒤 마보는 물을 기르러 집을 나섰습니다. 때마침 커다란 바오밤 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못된 하이에나를 쫓아내야 해요. 맞아요. 그래야 마음 놓고 물을 기르러 가지요. 그때 나무 위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숭이들이 열매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소리였지요. 아 저게 바로 원숭이빵이로구나. 정말 내 가까이에 있었네. 마보는 기뻐하며 바오밤 나무 열매를 땄습니다. 자 보세요. 원숭이빵이 맞죠? 마보가 바오밤 나무 열매를 척 내밀었습니다. 응. 용학에도 맞췄군. 하지만 다음에는 쉽지 않을걸. 날 노리는 사냥꾼이 언제 나타날지 알아와. 그러자 마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하 그거야 쉽지요.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알려줄게요. 좋아. 여기서 기다릴 테니 늦지마. 하이에나는 입가에 슬쩍 웃음을 띄었습니다. 마보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바오밤 나무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하이에나를 잡으러 가는 게 좋겠소? 초장이 묻자 마보가 얼른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해가 뜰 때 하이에나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우물로 가면 잡을 수 있어요. 이튿날 새벽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살금살금 몰려갔습니다. 하이에나는 꾸벅꾸벅 조느라 아무것도 몰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떼지어 우르르 달려들자 하이에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이에나 살려 으악 하이에나는 멀리멀리 달아났답니다. 만세 하이에나를 물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북소리를 둥둥 울리며 밤새도록 춤을 췄지요. 그 뒤 단단히 혼쭐한 하이에나는 우물가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마음 놓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보야 모두 내 덕분이다. 정말 기특하구나. 추장과 마을 사람들은 마보를 칭찬했습니다. 곧 엄마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어요. 마보는 엄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백령도 백령도 이야기 옛날 옛날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신봉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지만 부부는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쁜 아기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부부는 날마다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모양이에요. 마침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신봉사는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이를 어쩌지요. 심청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부인이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신봉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참아내야 했어요. 우선 젖먹이를 살려야만 했으니. 그래서 신봉사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저 똥냥을 해서 심청이를 길렀습니다. 다행히도 심청이는 무럭무럭 잘도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새 심청이는 다 큰 처녀가 되었습니다. 심청이는 얼굴도 고왔지만 마음씨도 어찌나 고왔는지 모릅니다. 암 못 보는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청이를 보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봉사가 귀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내가에 도착한 신봉사는 조심스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으니 다리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다 그만 물속에 첨벙 빠지고 말았어요. 신봉사가 허우적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건너편에서 스님 한 분이 건너오다 그걸 보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지요. 스님은 얼른 신봉사를 구해주었습니다. 스님은 고마워하는 신봉사를 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눈을 뜬다는 스님의 말에 신봉사는 귀가 번쩍 뜨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생각도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길로 집에 간 신봉사는 잠도 못자고 끙끙 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공양미 삼백석이 있을 턱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어디서 공양미가 뚝 떨어질 리도 없고 말입니다. 심청이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는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지요. 사람을 구합니다. 원하는 건 뭐든 주지요.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으로 가는 뱃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였어요. 중국까지 가려면 파도가 몹시 험했거든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용왕에게 재물을 바쳐야지만 배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물이 될 사람에게는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말에 심청이는 제가 하겠다고 나섰지요. 물론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입니다. 떠나기 전날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심청이는 좋아라 하며 밥을 먹었지만 심청이는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어서 갑시다요. 날이 새자마자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찾아왔습니다. 게제서야 심청이는 공양미 삼백석에 심청이가 몸을 팔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마당에 수북히 쌓인 공양미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신봉사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이미 심청이는 뱃사람들과 함께 배를 탄 뒤였습니다. 그날 따라 유난히도 파도가 높게 일렁거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갈수록 배가 뒤집혀질 듯 흔들거렸지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물빛이 출렁이 거리는 곳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인당수라는 곳에 다다른 것입니다. 심청이는 배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제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는 치마로 얼굴을 덮고 바다로 몸을 휙 던졌습니다. 마치 학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심청이가 눈을 떴더니 글쎄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용궁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심청이의 지극한 효성을 안 용왕님이 심청이를 살려주신 거랍니다. 심청이는 용왕님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다시 바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청이가 아리따운 연꽃을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백령도 연활이라는 곳입니다. 그건 그렇고 바다 위로 솟아 오른 연꽃을 제일 먼저 발견한 건 남경 상인들 이었대요. 남경 상인이 누구냐고요? 바로 공양미 삼백석의 심청이를 산 그 뱃사람들 입니다. 뱃사람들이 중국에 갔다 돌아오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한 연꽃을 건져서는 임금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궁에 도착하자 연꽃이 활짝 펴지더니 그 안에서 심청이가 나왔지요.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어여쁜 심청이와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심청이를 왕비로 삼았대요. 한편 심청이는 아버지 신봉사가 너무 그리워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부탁하여 맹인잔치를 열기로 했지요. 혹시나 아버지가 올까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맹인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맹인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 궁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심청은 맹인이 들어올 때마다 유심히 살피고 또 살폈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심청이 어찌나 낙담을 하는지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마저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웬 허름한 옷을 입은 맹인 한 명이 걸어들어왔어요. 심청이는 그 사람을 보고 맨발로 달려 내려가 아버지 하는 겁니다. 그 맹인이 바로 심청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봉사였던 것입니다. 신봉사도 죽은 줄만 알았던 심청이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진정 정이란 말이냐 내 아버지 저 청이에요 심청이와 신봉사는 서로 얼싸 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신봉사의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하더니 보인다 보여 하지 않겠어요?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지극한 효성이 하늘마저 감동시켰던 가봐요. 신봉사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봉사는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 후로 심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나라 박구경 옛날 옛날 중국의 사신으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도 몇 배나 크고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요. 작은 나라에서 살다 큰 나라에 오셨으니 퍽 놀라셨겠습니다. 넓은 곳에서 푹 쉬다 가십시오. 어디든 가도 좋으나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구려. 중국 관리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사신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중국 관리는 사신에게 계속 자기 나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넓고 넓은 들판을 보시오. 저렇게 넓은 들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탑을 보십시오. 저렇게 높은 탑은 본 적도 없지요. 중국 관리가 말끝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자 사신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랑을 한다는 게 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은 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에 밭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넓고 넓은 밭은 중국에 있는 어떤 밭보다도 크고 좋답니다. 중국 관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늘에 밭이 떠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 내일 내일 당신이 떠날 때 나도 같이 갈 테니 그 하늘나라 밭을 꼭 좀 보여주시오. 사신은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예,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날 중국 관리와 사신은 우리나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사신은 밥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자 중국 관리는 사신에게 물었어요. 하늘나라 밭이 어디 있소? 어서 보여주시오. 먼 길로 느라 비곤하실 테니 오늘은 쉬고 내일 보시지요. 사신은 중국 관리를 간신히 달래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사신은 밥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었어요. 땅이 푹푹 꺼지도록 한숨만 쉬자 아버지가 사신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느냐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냐 아버지 이제 소자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사신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것을 꾸며 됐으니 큰일이구나 하지만 얘야 내게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거라 다음 날 사신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신은 마을 앞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황가위 넘은 노인들을 모셨어요. 음식이 가득한 상을 받자 노인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얼씨구 좋다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리 음식이 많은가 그냥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자리이니 부디 많이 드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십시오. 사신은 얼씨구 절씨구 춤을 추며 흥을 도두었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맡고 동네 아이들도 올망 절망 모여들었습니다. 사신은 아이들의 말똥말똥한 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음식을 줄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이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왔다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자 사신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한번 울어보아라. 잘 울면 음식을 먹게 해주마.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엉엉 하며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그때 중구 관리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어서 하늘나라 밭에 갑시다. 그런데 관리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맛난 음식을 먹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 노인들은 무엇이 저렇게 좋아 아침부터 춤을 추는 거요? 아 하늘나라 밭은 너무 멀어서 가는 데 30년 오는 데 30년 이 걸린답니다. 저 노인들은 60년 전에 밭을 매러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온 사람들이지요. 하도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으니 좋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랍니다. 아이고 하늘나라 밭이 그렇게 멀단 말인가? 그럼 저 아이들은 왜 저리 서럽게 우는 거요? 그거야 저 아이들도 오늘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 밭으로 가야 하니까 그러지요. 이제 가면 60년 후에나 집으로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중국 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가겠소. 그냥 당신하고 아이들이나 가시게. 나는 중국으로 돌아가야겠소. 중국 관리는 꽁무늬를 빼며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중국 관리가 돌아간 뒤 사시는 아이들에게도 맛있게 한 상 차려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돌로 만든 배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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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고울에 한 가족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고 어머니는 부지런해서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똑똑하고 야무져서 집안의 자랑거리 이었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고울에 원님이 새로 왔어요. 사람들은 어질고 지혜로운 원님이 오길 바랬지요. 하지만 새로운 원님은 성질이 뒷산 호랑이 보다도 더 사나운 데다가 화낼 때는 아궁이 장작불보다도 더 뜨거웠답니다. 그런 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남의 재산 빼앗기 였습니다. 원님은 얼마 안 있어 이 가족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을 궁리한 끝에 원님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내가 산딸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니 내일 좀 따오거라. 마냥 못 구해오면 내 재산을 몽땅 바쳐야 한다.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동지 섯달 한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원님 앞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알아 누웠습니다. 딸기 산딸기 어찌 앓구 이렇게 노래하니 어린 아들이 걱정이 되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원님이 왜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넌 신경 쓸 것 없다. 건너가거라. 아이고 딸기 아버지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다. 너는 공부나 하거라. 딸기 산딸기 아버지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외쳐주세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딸기 딸기라고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혼자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원님은 웬 꼬맹이가 오지? 하고는 무시하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안 오고 왜 네가 왔느냐? 원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어제 산딸기를 따려고 산에 갔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려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뭐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독사가 겨울에 없는 걸 아시는 원님이 산딸기가 겨울에 없다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원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아이고 꼬맹이의 꾀를 당해내지 못하다니 원님은 생각하면 할수록 분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궁리하여 또 다른 꾀를 냈습니다. 원님은 다시 아버지를 불렀어요. 지난번 지난번에는 내가 겨울인 걸 잊고 엉뚱한 일을 시켰구나. 이번 일은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일까지 돌로 배를 한 척 만들어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겠다. 원님의 말은 한겨울에 산딸기 구하기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끙끙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배 배 돌로 만든 배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 여쭤보았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원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까? 넌 신경 쓸 것 없다. 배 배 어찌 할 아버지 이번에는 돌로 만든 배를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 세상에 돌로 만든 배가 어디 있단 말이냐. 아버지 이번에도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했습니다. 우리 재산을 다 빼앗기게 생겼구나. 다음날 아들은 또다시 혼자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도 네 아비가 독사에게 물렸느냐. 아무래도 좋다. 그런데 돌로 만든 배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어제 돌로 배를 만드느라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 누워 계십니다. 제가 배를 끌고 오기에는 너무 힘들어 모래로 만든 동아줄을 얻으러 왔습니다. 돌로 만든 배는 모래 동아줄로만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허 모래 동아줄이 있다는 얘기는 내 처음 들어보는구나. 어서 배나 끌고 오너라. 모래로 동아줄을 만들 수 없다면 돌로 배는 어떻게 만든 단 말입니까? 원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만 말문이 쾅 막혀버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원님 또 시키실 일은 없으십니까? 그래 생각나는 일이 없구나. 오른말만 하는 아들 앞에서 원님은 더는 억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원님은 이 가족의 재산을 다시는 탐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 장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집채만한 바위 하나가 갑자기 마을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보고 어리둥절 하고 있었지요. 그때 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아이가 달려오지 않겠어요? 우신의 아들 이었습니다. 우신에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근심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에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었는데 바로 이 아이였지요. 아이는 두 손으로 바위를 번쩍 들더니 길 옆으로 휙하니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그만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솟아났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탁탁 털면서 오던 길로 다시 가버리지 뭐예요? 하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문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우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겠지요? 금줄을 건다 어쩐다 야단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만 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기는 금줄처럼 베베 꼬인 탯줄을 감고 태어났거든요. 삼파가 아무리 탯줄을 자르려고 해도 탯줄은 종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 이었어요. 이러다가는 아기는 울음 한 번 울어보지 못하고 죽을 지경 이었거든요. 한참 동안 끙끙대고 있는데 밖에서 우씨가 억셀포를 건네 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삼파는 억셀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래 심줄처럼 질긴 억셀폴로 탯줄을 끊고 또 끊었지요. 마침내 탯줄이 끊기고 아이가 으앙 하고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뭐야? 대체 또 무슨 일이래?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겨드랑이에 얼레빛만한 날개가 달려있지 뭐예요? 아가야. 응? 우씨 부인이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이 오는 건 바로 전설 때문이었어요. 마을에는 매바위라는 곳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전설 하나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날개를 단 영웅이 태어난다는 전설이었지요. 그 영웅이 태어나면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마을과 심지어는 나라를 뒤엎을만한 큰 일을 일으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었습니다. 아이가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거렸지요. 그런 것에 아랑곳도 안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갔습니다. 아이는 걷기도 전에 말을 하고 휙 날아 단번에 실험 위에도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우시 부부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갔지요. 어머나 얼마 안 있으면 곤사들이 아이를 죽이러 올 거예요. 그 당시는 몹시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영웅이나 장수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영웅이나 장수를 없애 자신들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요. 그러니 날개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아이를 해치려고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란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보다 제게 콩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콩 한 자루를 어디다 쓰려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오씨 부인은 콩 한 자루를 구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콩을 조물락조물락 거리더니 금세 떡같이 만드는 겁니다. 어찌나 신기하던지 우씨 부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아이는 그것을 판판하게 하더니 콩으로 갑옷을 만들지 뭐해요. 갑옷은 썩 잘 만들어졌습니다. 갑옷을 입은 모습을 이리저리 살피던 우씨 부인은 겨드랑이 쪽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겨드랑이 쪽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콩 한 알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씨 부인의 얼굴은 어두워졌지요. 벼랑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군사들이 마을로 몰려오고 있어요. 곧이어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아이 말이 딱 맞았지 뭐해요. 개미 떼처럼 많은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군사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수많은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지요. 신기하게도 콩으로 만든 갑옷에 닿자 화살은 땅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처럼 퍼붓는 화살도 갑옷을 뚫지 못했지 뭐해요. 그걸 보고 군사들이 오히려 당황했지요. 자 덤벼라 아이는 큰 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겨드랑이에 달린 날개가 환히 보였지요. 그것을 본 군사들은 움찔거리며 자꾸만 뒤로 내빼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 하나를 해치우지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어디선가 호통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군사들의 대장인 모양이에요. 그제서야 군사들은 다시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지요. 화살을 쏘어라. 칼을 높이 들어라. 대장이 싸우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화살이 다시 빗발치기 시작했지요. 아이는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며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저기 저 겨드랑이에 구멍이 있다. 거기를 쏘어라. 대장이 한 사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리저리 움직였기 때문에 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수는 신중하게 화살을 아이의 겨드랑이에 조준했지요. 마침내 아이의 겨드랑이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아이는 그만 앞으로 푹 고꾸라졌지 뭐예요. 아이가 쓰러졌다. 군사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우르르 쾅쾅 갑자기 천둥이 쳤어요. 먹구름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하늘이 금세 어두워졌지요. 하늘이 노했나 보다. 어서 도망가자. 군사들은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뒤늦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안고 우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기야 이제 편히 쉬어라. 우시 부인은 아이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기 장수가 하늘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봉본이 봉긋 솟아났어요. 그러자 어둠이 거치며 해가 다시 봉긋 솟아났지요. 한편 마을에 있는 백마굴에서 이상한 말우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구슬픈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3일 밤낮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백마굴로 가보았지요. 백마굴에는 눈부시게 하얀 말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지요. 죽은 아기 장수가 백마의 주인이었어. 용맹을 떨치지도 못하고 아기 장수가 죽자 백마는 저리도 구슬프게 울었던 거지. 불쌍하기도 해라. 주인을 잃어서 저렇게 울었던 거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에게 물이랑 먹이를 갖다 주었 백마는 백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울기만 했어요. 어찌나 구슬프게 우는지 마을 사람들까지도 슬퍼서 함께 울었을 정도였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던 백마는 어느 날 말 개울이라는 냇가로 갔어요. 물속으로 힘없이 발을 들여놓다가 그만 백마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포천류와 괴삜면 근처에 있는 백마상과 백마굴에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백마가 죽은 냇가가 있는 말 개울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어도 이야기 옛날 제주도 조천리에 고동지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사람들과 함께 말을 잔뜩 씻고 말 장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배는 다행히 순풍에 돛을 단듯 떠나게 되었는데 배가 수평선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는 나무조각처럼 출렁출렁 흔들리기 시작했고 출렁출렁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텀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동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유행이 그만 살아남았고 배는 방향을 잃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 드디어 어느 날 배가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이름모를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살았다고 생각한 고동지가 사람을 찾아 섬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여자들뿐 남자는 자신 말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동지를 발견한 한 무더기의 여자들은 고동지를 반기며 환대를 했지요. 이런 환대에 당황한 고동지는 왜 남자가 보이지 않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그 이유를 물으니 이 섬이 큰 태풍 때 고기잡이 간 어부들이 바다에서 죽는 바람에 남겨진 과부들만이 사는 섬 이어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부들만 있는 섬에 남자가 하나 들어왔으니 그 환대가 오죽할까요? 고동지는 밤마다 각 과부집을 전전하며 환대받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는데 처음에야 그 환대가 좋기만 했지 점점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비가 와서 처마에서 낙순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잇노라니 불현듯 고향의 아내와 부모 형제가 몹시도 그리웠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보고 싶은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지요. 때는 초생달이 뜬 밤이었으나 유난스럽게 달이 밝았습니다. 고동진은 바닷가를 배회하면서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골백번도 넘게 불러보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은 파도의 가락에 맞춰 저절로 구슬픈 노래를 자아냈지요. 중국 강남으로 가는 절반쯤 길에 이어도가 있으니 나를 찾아달라는 애절한 내용의 이 노래를 듣기 위해 과거들은 모여들었고 많은 여인네들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동지의 노래를 듣고 흐느껴 우는 과거들도 많았어요. 이 노래는 입에 입을 다 바닷바람을 다 멀리 퍼지고 바닷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고동지는 뜻밖으로 운이 좋아 중국 상선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든 이어도지만 눈물나게 그리운 식구들을 보려고 귀양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 청을 저버리지 못하고 고동지는 그녀와 같이 귀양했습니다. 고향에서는 태풍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고동지가 살아 돌아오자 잔치가 벌어졌고 따라온 과부도 함께 식구가 되어 살았답니다. 그때 이어도에서 고동지를 따라온 여인을 마을 사람들은 이어도 할머니라 하여 여돗 할망이라 불렀고 사후에는 마을 선앙 당신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구렁이 덕에 부자가 된 과객 옛날 옛적에 한 여자가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참 뜯다 보니 오줌이 누구 싶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없자 바위 근처로 가 얼른 볼일을 보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하지만 그 바위 밑에는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승천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구렁이였지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물줄기가 떨어졌어요. 비가 내리나? 구렁이는 여자의 오줌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받아 먹었습니다. 한편 오줌을 논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남을 뜯던 칼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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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던 구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와 구렁이는 서로 사랑하게 돼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들이 여섯 살이 되자 구렁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과객이 여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과객을 사랑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저녁에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날이 새거든 말뚝을 가져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 박으면 당신 땅이 될 겁니다. 제발 나오지 마세요. 과객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과객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여자의 다급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이 왜 이래?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과객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져 문틈으로 내다보았지요. 과객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구렁이가 여자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쳐 하늘에서는 거센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 소나기를 맞은 구렁이는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나기가 그치지 않더니 마을까지 싹 쓸어버렸어요. 사람도 집도 짐승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과객뿐이었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여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에 말뚝을 박으세요. 과객은 양지바른 곳을 찾아 말뚝을 꽂았습니다. 그날부터 과객은 수많은 땅의 임자가 돼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지와 셋째 딸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승집에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요. 두 내외가 쥐면 꺼질 세라 불면 날아갈 세라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키웠지요.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모치고 키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열두어 살이나 먹었던가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됐어요.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량을 하러 왔기에 정승부인이 쌀을 한두 빡 퍼다 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고 중얼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승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지요. 스님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더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주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뭐예요. 그래서 정승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유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러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지요.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새님은 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만 암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두고도 거지였어요.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이지요.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밥 갈고 걸음 주기 방 닫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고도 거지는 참 손발이 부르토록 일을 했어요.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두고도 거지가 종일 나무 열심을 하고 고단에서 초녀녁에 자리에 누워 있으니 새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는 겁니다. 새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두고도 거지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주니까 절로 잠이 온 거죠.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네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잡아내면 목숨을 백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 버리더래요.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옥피리가 하나 놓여있고 말입니다. 두고도 거지는 날이 새자 옥피리를 품에 넣고 정차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집 머슴이 됐지요.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좀 힘이 들겠나요. 그래도 두고도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국간 외양간에 마소 먹이는 일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참 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됐어요. 그런데 주인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도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했어요.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세숫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나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두고두거지 낯에다 퍼붓는단 말입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열두 번씩 그랬어요.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빚을 뒤에 콩알만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들며 나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어요. 두고두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입히고 두고두거지 머리가 북두 갈고리처럼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 해주는 겁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마을 장자 내 황감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치집에 가게 되었어요.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치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두고두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딸 하는 말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 엎드려라. 그래서 두고두거지가 말 아래 네 발로 엎드렸어요. 첫째 딸은 두고두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지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다 났습니다. 둘째 딸도 두고두거지 덜어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어요. 셋째 딸이 나오기에 두고두거지가 또 말 아래 엎드리려고 했지요. 그랬더니 셋째 딸은 두고두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발을 탓고 와라. 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놓을 테니 하고서 가는 겁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치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두고두거지 혼자 남게 됐지요. 두고두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 보자기를 끌렀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보면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고 비단옷과 예쁜 신발과 옥필이도 같이 있지요. 셋째 딸이 두고간 말을 타고 두고두거지가 옥필이를 불면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당도하니 장잔의 집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맛난 음식을 대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 거예요. 제가 맨 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두고두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 하면서 댕기 조각을 두고두거지 뒷머리에 묶어놨지요. 두고두거지는 잔치집에서 옥필이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지요.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치집에 가서 신선맛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두고두거지를 불러놓고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옥필이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대로 말해봐요. 하고 묻는 겁니다. 두고두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 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는 겁니다. 두고두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어요. 그러고 나니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늘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셋째 딸이 찬빗으로 빗어주는 겁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새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 생사자가 나타나서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자만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지더래요.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백년 가약을 맺었어요. 두고도 거지가 셋째 딸과 혼인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옥필이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을 기워입힐걸 내가 머리를 빗어줄걸 하면서 한탄을 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렇게 떨어져 죽은 자리에 쌍버섯이 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죽은 두 딸의 혼이 버섯이 되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머슴의 마음 옛날에 글 읽는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할 말로 눌러도 멋밖에 나올 게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상 대대로 벼슬 없는 선비로 살아와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지요. 옛날 법이라는 게 되먹지 못해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은 못하거든요. 이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통했지요. 이 사람이 어린 아들 셋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삼형제가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게 되었어요.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를 할 때인데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더러 체근을 했지요. 여보 이러다가는 저린 것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으니 논에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지어 논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아 그까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소.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 개 잘라오시오. 선비가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낯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가 캥기는 거예요. 뒤가 캥겨서 하늘을 떠올려다보니 마침 새벽역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새별이 반짝 반짝 떠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꾸짖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저 새별 보기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지요. 아 그래 기껏 낯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요? 하늘에 있는 새별복이 부끄러워 그 짓은 못하겠소. 날이 밝으면 내 산에 가서 칡불이라도 캐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산에 가서 칡불이를 캐다가 삶아 먹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그러다가는 칡불인들 나만 하겠나요? 앞으로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문간에 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저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샘살이를 할까 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지을 농밭도 없는 데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딴 집에나 가보게 했더니 이 댁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두어나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듣던 중 고마운 말이라 반갑게 맞아 드렸지요. 맞아 드리긴 했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니 논이 있나요 밭이 있나요 집안일을 하려니 세간이나 변변한가요 주인이 되레 미안해서 내일부터는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하니 가을거지철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값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하면서 가을거지하는 법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더란 말입니다. 그 이태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참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어요. 명색이 선비가 남의 품파리를 한다고 동네 안반들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일을 했지요. 그래서 그해 겨울을 그럭저럭 굶지 않고 넘겼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하기에 머슴 말대로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 논밭을 일구었습니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억척같이 일을 했어요. 머슴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가면서도 제모 맡기지 않고 일을 도와주고 한 번 일맛을 들인 선비도 죽제사자 일을 했지요.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까 곡식을 제법 많이 거둬들여서 곡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 머슴이 하직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댁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선비가 고맙고 섭섭해서 굶어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주는 인인데 사경이라도 받아가지고 가게 하니까 저는 사경따비를 받을 형편이 못됩니다. 주인이 지난해 남의 논에 벼 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쓰미하도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분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연기처럼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있는 동안에는 새벽역에 새별이 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머슴이 새별 머슴인 거지요.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에 뜬 새별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야 그 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설시녀와 가실 설시녀는 신라 경주의 평범한 가정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단정하고 행동이 올고다서 보는 사람마다 곱다고 칭찬하였지요. 진평황 때 설시녀의 아버지가 늙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늙고 병든 아버지를 차마 멀리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자의 몸이니 함께 가서 모실 수 없음을 한탄하였지요. 이때 사량부에 사는 소년 가실은 집안도 가난하고 외모도 그다지 잘생기지는 안했지만 뜻이 굳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설시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시녀의 늙은 아버지가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설시녀에게로 찾아가서 말했어요. 나는 비록 약한 사람이지만 의지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 대신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설시녀는 이 말에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설시녀의 아버지가 가시를 불러놓고 말했지요. 듣자하니 자네가 늙은 나 대신 군대에 간다고 하니 기쁘고 미안하네 이에 은혜를 갖고 싶네 자네가 내 어린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는가 가시른 기쁜 마음에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바로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가시리 설시녀에게 청혼을 하자 설시녀가 말했습니다. 혼인이란 살아가는 데 가장 큰일이라 급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미 마음을 허락했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군대를 갔다 와서 홀례를 치르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곧 거울을 꺼내 반으로 잘라서 각각 한 조각씩 나눠 가지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심표로 하고 훗날에 만나서 일을 합치기로 합시다. 가실 가실 에게는 말이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설시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천하의 드문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마 나중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오. 지금 내가 간 다음에는 길을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이 말을 맡아서 길러주시오. 가실은 설시녀와 작별하고 곧 목적지로 향했어요. 그런데 나라에 일이 생겨서 가실은 3년을 약속하고 갔는데 6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시녀의 아버지는 자꾸 나이만 먹는 딸이 걱정되어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를 권했지요. 이에 설시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가실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저와 결혼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군대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게 어찌 사람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나이가 90세에 이르고 설시녀의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딸몰래 마을 사람과 혼인 날을 정하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하였지요. 그리고 멀리 도망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외양간에 이르러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가실이 돌아왔어요. 몸은 비쩍 마르고 옷도 다 낡아서 집안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실은 몸에 지녔던 깨진 거울을 보였어요. 설시녀는 이를 받아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도 기뻐하며 드디어 나를 잡아 둘은 결혼하고 백년 해로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직위 설화 신라 선덕 여왕 때 직위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직위는 활리역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서라벌에 갔다가 지나가는 선덕 여왕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는 단번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선덕 여왕은 진평왕의 맞달로 성품이 인자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한 번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여왕을 보려고 거리로 나왔지요. 직위도 그런 사람들 틈에서 여왕을 한 번 본 뒤에 여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결국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선덕 여왕을 부르다가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지요. 직위는 거리를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름다운 여왕이요. 나의 사랑하는 선덕 여왕이요. 일해본 관리들은 직위가 외치는 소리를 여왕이 들을까 봐 걱정이 되어 직위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이 행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골목에서 직위가 선덕 여왕을 부르면서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이를 본 여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미친 사람이 여왕님 앞으로 뛰어나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그럽니다. 나한테 온다는데 왜 붙잡았느냐. 사실은 저 사람은 직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인데 여왕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하는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일이로구나. 여왕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고는 직위에게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고 절을 향해 갔습니다. 한편 여왕의 명령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직위는 너무도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여왕의 행렬을 뒤따랐지요. 선덕여왕은 절에 이르러 부처에게 기도를 놀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직위는 절 앞에 탑 아래에 앉아서 여왕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왕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위는 지루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깝고 초조했지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왕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탑 아래에 잠들어 있는 직위를 보았어요. 여왕은 그가 가엾게 여겨져 팔목에 감았던 금팔찌를 뽑아 직위 가슴 위에 올려놓은 다음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왕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잠이 깬 직위는 가슴 위에 놓인 여왕의 금발찌를 보고는 놀랐어요. 그는 여왕의 금팔찌를 가슴에 꼭 껴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기쁨은 불씨가 되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랐어요. 그러다가 온몸이 뜨거워지고 이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불길은 몸 밖으로 터져나와 직위를 새빨간 불덩어리로 만들고 말았어요. 직위는 있는 힘을 다해 탑을 잡고 일어서는데 불길이 탑으로 옮겨져서 탑도 이내 불기둥에 휩싸였습니다. 직위는 꺼져가는 숨을 내쉬며 멀리 사라지고 있는 여왕을 따라가려고 허위 허위 걸어가는데 직위 몸에 붙어있던 불은 거리에까지 퍼져서 온 거리가 불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직위는 불기신으로 변하여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대요. 사람들은 불기신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때 선덕여왕은 불기신을 쫓는 주문을 지어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선덕여왕이 지어준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붙였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사람들은 불기신을 물리치는 주문을 쓰게 되었는데 이는 불기신이 된 직위가 선덕여왕의 뜻만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속좁은 남편 옛날에 어떤 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어요.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빌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졌어요.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한할 까봐 헛웃음 한 번 흘리고 넘어갈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놈의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등이 콧구멍만도 못한지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렸답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낀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지요. 저희 아버지가 우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거기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지요.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할 것 아닌가요?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섹시 집에서는 야단이 났지요. 그만한 일로 비뚤어져서 도망가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방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봐요. 남사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가지고 참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이 없어 자란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섹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삼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섹시집에서 사흘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섹시가 또 방귀를 뀌었어요. 섹시 딴에는 적대 한 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라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이거든요. 참다 참다 아주 대판으로 뀌어 놓았습니다. 일해 놓으니 신랑이 뭐 가만히 있겠나요?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 터진 위인이 두 번씩 이나 실수했으니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요. 두 말 안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내빈 놈을 또 빌러 찾아가기도 못하고 빌러 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위인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두 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홀레를 치르기는 치렀을 때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색시배가 불러오더니 달이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떡 떡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은 거지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라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라고 묻는 겁니다.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뭐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다 했지요. 방귀 좀 끼웠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하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러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어요. 첫날 밤에 방귀 끼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기에 사는 동네와 이름을 대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어머니더러 오이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이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씨 한 봉지를 구해다 줬지요. 아이는 오이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제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이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 사려 하고 소리를 찾지요. 그랬더니 집 안에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 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라 했지요. 그래서 이 오이씨는 방귀 안 뀌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지요. 했더니 남자가 허허 웃으면서 이놈목에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지요.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거든요. 그래 전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망 맞은 사람은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럴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 안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집터 빼앗으려다 혼이 난 부자 옛날 어느 산골에 남편 잃은 호러미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 뒤 넉넉치 못한 살림이었는데 다가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요. 삭바 내질과 날품파리로 하루하루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사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을에 참 용하다는 풍수쟁이가 왔습니다. 용해도 보통으로 용한 게 아니라 풍수 중 풍수 풍수 이라고 온 나라에 이름이 떠들썩한 사람이 왔지요. 풍수쟁이라는 게 본래 방방 곳곳 돌아 돌아다니면서 집터니 묘터니 좋은 자리 찾는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도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명당을 찾는데 이 모자가 사는 집에 떡 와보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 집터야말로 명당 중에 명당이로구나. 주인 홀러미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직원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집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면 왜 우리 모자가 이렇게 박복하게 살까요? 했지요. 그랬더니 풍수쟁이가 하는 말이 이 집터가 정승판사에다 만석군이 날 자리인데 집을 안 치는 방향이 틀어져서 복이 들어오다 도로 나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되 동남으로 돌아앉혀 지으시오. 그러면 십 년 안에 정승판사에다 만석군이 날 거요.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홀러미는 그 말에 귀를 주지도 않고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홀러미가 무슨 복의 정승판사에다 만석군까지 바라겠습니까? 두 식구 입에 거미줄이나 안 치면 호강인 줄 알고 살아야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양반이 옆을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들어보니 저 가난뱅이가 사는 집터가 정승판사에다 만석군이 날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만 세금헌이 욕심이 났습니다. 저 집터만 차지하면 지금보다 몇백 배 더 부자가 될 것 같고 높은 벼슬도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뜸을 들이다가 가난뱅이 호러미를 찾아가서 슬슬 구슬렸지요. 내 돈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이 집을 나한테 팔게나 내가 못하지 그러져가는 이 집이 담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네 모자가 어렵게 사는 것이 딱해서 그런다네. 그래도 호러미는 선뜻 말을 안 들었습니다. 생원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 집은 초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 팔 수 없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구슬려 보았지만 꼼짝을 안았지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손에 넣을까 밤낮으로 끙끙 앓다가 참 희한한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는고 하니 캄캄한 밤중에 호러미네 집 감나무에 올라가서 산신령 흉내를 내기로 했어요. 목소리를 산신령처럼 꾸며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호통을 치면 제 아무리 벽창호라도 말을 듣겠지 싶어서 말입니다. 이 부자가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홀 어미네 집에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가서 마당가에 있는 감나무에 기아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령하기를 듣거라.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운이 다 했으니 어서 팔아넘기고 딴 데 가서 살도록 해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화를 입으리라.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 됐단 말입니다. 주인 홀머니가 들어보니 이것 참 야단단 거지요. 아닌 밤중에 난데없는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집을 팔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 다음날 밤에 또 산신령이 찾아와서 호령을 하는 겁니다. 어서 집을 내놓고 딴 데로 가라고 일러꺼늘 왜 말을 듣지 않는고 귀여이 너희 모자가 황천길로 가고 싶은 게냐 부자는 이참에 아주 겁을 주어서 고분고분 말을 듣게 만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홀러미는 감나무 밑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엎드려 빌었지요. 영험하신 산신령님 제발 비오니 우리 모자를 불쌍히 여기시여 명을 거두어주옵소서 초상 대대로 살아온 이 집을 떠나면 우리 불쌍한 모자가 어딜 가서 살겠습니까 저 어린 것이 글 공부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쿠버 살펴주옵소서 이라고 참 애간장애 타게 비는데 그걸 이 집 어린 아들이 숨어서 봤어요. 아들이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고 들어간 다음에 감나무에서 시커먼 것이 훌쩍 내려오더니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가만히 뒤를 밟았지요. 그랬더니 시커먼 것이 부자 양반 내 집으로 썩 들어가는 겁니다. 옳아 저 영감탱이가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수자 기록은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 부자는 오늘로 아주 뿌리를 볶겠다고 일찌감치 감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밤이 이슥해지기를 기다려 벼락같이 호통을 쳤어요. 너희가 감히 산신령의 말을 어기려는 게냐 왜 아직도 집을 내놓지 않느냐 내 오늘은 옥황상재명을 받들고 왔으니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지 않으면 요절을 내리라 그래 놓고 이만하면 겁을 먹었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뭐예요. 네 이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명을 내렸느냐 집털을 빼앗으려는 흑심을 품고 가난한 모자를 괴롭히다니 그러고도 네가 진정 상신령이란 말이냐 내 하늘에서 모래비를 뿌려 너의 죄를 다스리리라 하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우두둑 쏴 하고 모래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는 혼이 다 빠져나갔지요. 아이쿠 옥황상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감싸지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갔지요. 뭐 별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부자보다 먼저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부자가 옥황상재가 어떻고 하자 호통을 치고 모래를 한 줌 뿌려서 혼을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집 모자는 집을 안 빼앗기고 잘 살았는데 풍수쟁이가 용하긴 용했던지 10년 뒤에는 참말로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나중에는 벼슬이 정승판서에까지 오르고 만석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섬을 만든 부부 필리핀은 이 지구상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까마득히 먼 옛날에는 커다란 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섬의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는 몸집이 엄청나게 큰 거인 부부가 살았지요. 남편 이름은 안갈록, 아내 이름은 안가랍 두 사람이 쿵쿵 걸어 다닐 때면 섬 전체가 흔들흔들 했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조개를 주워 먹으려고 바닷가로 갔어요. 남쪽 술로지방의 바닷가에는 맛난 조개가 수두룩 했거든요. 아, 맛있기도 하지. 한참 신나게 조개를 잡아먹는데 조개 껍데기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안가랍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조개살 먹는 것은 까맣게 잊고 조개 속에 진주를 찾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안가랍이 좋아하니까 안갈로도 덩달아 팔을 걷어붙이고 진주를 찾기 시작했지요. 여기도 진주, 저기도 진주, 진주가 이렇게나 많다니. 안갈로와 안가랍은 초롱초롱 탐스러운 진주를 한 꼬럼이나 주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서쪽 하늘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지요. 안갈로는 진주가 잔뜩 든 자루를 짊어지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가랍이 말했어요. 진주를 엮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 거예요. 그러자 안갈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찾은 진주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건 다 내가 가질 거요. 네? 웃기는 소리 마세요. 내가 맨 처음 발견했으니까 다 내 거라고요. 안가랍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지요. 이렇게 해서 부부는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화가 난 안갈로는 발을 쿵 구두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러자 땅이 쩍 갈라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안가랍도 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당신이야말로 터무니없어요. 그 바람에 산과 언덕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땅덩어리가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에이, 못된 마누라 같으니. 안갈로가 커다란 산을 걷어차는 바람에 흙덩어리가 바닷물로 튀어 작은 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쁜 남편 같으니. 안가랍도 지지 않고 또다시 땅을 고르고 흙을 마구 집어던졌어요. 이렇게 안갈로와 안가랍이 티격태격 다투는 동안 커다란 섬은 자꾸자꾸 갈라지고 사방팔방 흙이 튀었습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이 싸웠던 곳은 필리핀 한 가운데 있는 비사얀 섬이 되고 이리저리 갈라진 커다란 덩어리는 루손섬, 민다나오 섬이 되었대요. 물론 팔라완, 세부, 네그로스처럼 크고 작은 섬들도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박시 전 조선시대 인조임금 때 이득춘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댁에 삿갓을 쓴 도인이 찾아왔지요. 지나가는 낙은해인데 잠시 쉬어갈까 합니다. 이대감은 도인을 사랑채로 모셨어요. 그라고는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대접했지요. 저는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올시다. 대감께서 피리를 잘 보신다기에 한 수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럼 한 곡조 풀어보지요. 이대감은 지그시 눈을 감고 피리를 풀었어요. 피리 소리에 맞춰 하늘하늘 꽃잎이 떨어졌지요. 자, 이번에는 제가 들을 차례입니다. 이대감이 도인에게 피리 불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도인이 마지못해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온통 피리 소리로 가득 차는 것 같다니 어디선가 푸른 하까지 날아와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겁니다. 이 피리는 분명 신선의 피리입니다. 금강산에서 이 먼 곳까지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실은 대감께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제게 제주는 뛰어나나 얼굴이 변변치 않은 딸이 하나 있사온데 아드님과 제 딸을 맺어주면 어떨까 해서요. 좋습니다. 좋고 말고요. 그러면 다음 보름날 아드님과 함께 금강산으로 오시지요. 홀레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말을 마친 도인은 푸른 학을 타고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어느덧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대감은 아들 시백과 함께 금강산을 찾았지요. 금강산에는 귀에 익은 피리소리가 골짜기마다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답니다. 피리소리를 따라 찾아간 곳에는 푸른 소나무와 기이한 꽃들로 둘러싸인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마당에는 이미 혼례상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먼 길로 쉬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바로 혼례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곧이어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신부가 마당으로 사뿐사뿐 걸어나오자 얼떨결에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시백도 자세를 가다듬고 신부 앞에 마주 섰지요. 누가 보아도 흐뭇한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백이 신부의 얼굴을 가린 흰 천을 벗겨주다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만거지요. 신부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했습니다. 시백은 벗어발로 뛰쳐나와 이대감 한 태로 달려갔어요. 이대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신부는 쓰던 물건을 단촐하게 싸서 몸종인 개화에게 들게 하고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신부가 이대감 집에 도착하자 신부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며 얼굴을 돌렸어요. 이대감이 괴물같은 며느리를 얻었다며 수근거렸지요. 그러니 안방마님의 심기도 편치는 않을터 사사건건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백은 신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루는 시백이 부부의 점을 돈독히 하라는 아버지의 당부에 못 이겨 박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마주하고 앉기조차 쉽지 않았지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씨 부인은 무심한 듯 시백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날아다니는 것 가운데 제일 어여쁜 게 나비죠. 그럼 나비는 날아다니기 전에 무엇이었나요? 구야 애벌레거나 번데기였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애벌레를 보면 징그럽다고 하고 나비를 보면 아름답다며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 애벌레가 나비이고 나비가 바로 애벌레 아닌가요? 시백은 대답 대신 공에만 끄덕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내가 더 싫어져서 이제는 아예 말을 섞기도 귀찮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시백의 마음을 어찌 박시부인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박시부인은 시아버지인 이대감에게 청을 넣어 후원에 조그만 별당을 짓고 살기로 했지요. 박시부인은 얼굴에 흰 천을 들이우고 별당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중드는 몸중 개화 말고는 누구도 별당을 찾지 않았으니 박시부인은 차츰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거래서 관리가 나와 급하게 이대감을 찾았습니다. 이대감이 우의정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큰일 났군 당장들 입고 갈 관복이 없으니 안방마님은 부랴부랴 옷짓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다들 하룻밤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손사리를 쳤지요. 그때 개화가 안방마님께 박시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시부인이 관복지을 옷감을 받아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못난 것이 바느질하는 재주라고 지녔겠느냐. 속는 샘치고 죽이는 한다만 아침까지 관복을 짓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라 해라. 안방마님은 이참에 박시부인을 쫓아낼 요량으로 옷감을 내어주었습니다. 옷감을 받아든 박시부인은 옷감을 마르고 자르고 바느질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바느질은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모두가 안된다던 옷을 박시부인이라고 밤사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대감의 몸에도 딱 맞고 자수 또한 일품인 훌륭한 관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대감은 며느리가 만들어준 관복을 차려입고 임금을 찾아뵈었지요. 한편 박시부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별당들에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곧 울창한 숲을 이루었지요. 박시부인은 별당에 피화당이라고 쓴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피화당은 화를 피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왜 나무를 심었는지 무슨 화를 피한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하루는 박시부인이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시백을 불렀어요. 그라고는 옥돌로 된 벼루를 내밀었지요. 이걸 시험 보는데 가지고 가시지요. 아마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리다. 시백은 묵둑둑하게 벼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양의 과거시험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선비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앉아 있었어요. 시백도 마음을 다잡고 앉아 과제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얼마 뒤에 과제를 적은 종이가 벽에 붙자 시백은 눈앞이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시백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박시부인이 건네준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누군가 귀에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좋은 문장이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시백은 얼른 그 문장들을 받아 써서 맨 먼저 답안을 내고 시험장을 나왔지요. 결과는 당연히 장원 급제였습니다. 시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시백의 집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흥겨운 날에도 박시부인은 피화당에서 한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며 개화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아무도 아씨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누구 덕이라니 아씨 아씨께서 신통력을 써서 작은 날이 귀에 문장을 불러주신 거 다 압니다요. 개화가 입을 삐죽 거렸어요. 박시부인은 개화의 등을 다독거리며 엷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게 세월은 또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날도 박시부인은 외롭게 별당 마당을 거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박처사가 불쑥 나타난 겁니다.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여길 아비의 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제 그 애군이 다 지나갔으니 네 얼굴에 허물을 벗을 수 있을 이래요. 보름날이 되자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박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딸을 찾은 박처사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흉측하던 얼굴의 허물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게 아니겠어요? 괴물 같던 얼굴은 간대였고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이 드러났지요. 이를 다 끝내자 박처사는 허물을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네 말을 믿지 않거든 이 허물을 보여주거라. 말을 마친 박처사는 학을 타고 호련이 사라졌지요. 박처사가 떠난 뒤 이대감 집안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동안 보아왔던 흉측한 얼굴이 아니라 선녀같이 고운 얼굴에 여인이 갑자기 저를 올린다 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다시 인사드리옵니다. 니가 진정 내 며느리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흉연이 될 것을 미리 알려준 적이 있사옵니다. 옥황상재 께서는 하늘의 뜻을 어긴 벌로 아버지를 금강산으로 내쫓으셨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죄가 저에게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박시 부인은 미심쩍어 하는 식구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물이 담긴 상자를 보여주었지요. 모든 의심이 풀리자 시어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한 게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기억났거든요. 시백은 또 어땠겠어요? 지난 날 자신이 아내를 멀리 했던 걸 생각하니 아내가 허물 벗은 것을 축하할 수조차 없었지요. 내 그동안 철을 박대하지 말라고 그토록 일렀건만 나중에라도 찾아가 꼭 용서를 빌도록 해라. 시백은 용기를 내어 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서강님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비와 애벌레는 같은 것이니까요. 시백은 예전에 박씨 부인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지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대감은 더욱 며느리를 아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지요. 시백이 어떠했는지는 말 안해도 알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은 밤하늘을 살피다가 이상한 기운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구나. 곧 북쪽 오랑캐인 천하라에서 자객을 보낼 것 같아. 박씨 부인은 걱정했어요. 시백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뒤 낯선 여인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갈 수 없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장 제게 보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데 그러오. 북쪽 오랑캐가 보낸 자객입니다. 시백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뒤 박씨 부인의 말대로 아리따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길을 잃었다며 하룻밤만 묻게 해달라고 했지요. 박씨 부인은 그 여인이 자객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차리고는 개화의 개화에게 술상을 차려 오도록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로 왔나 보군요. 아버님이 위독하여 친척에게 소식을 알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자, 술 한 잔 받으세요. 약재를 넣어 만든 약주라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은 자객의 경계심을 풀어주고자 자신이 술을 연거푸 마시고는 취한 척 했지요. 그것도 모자라 아예 술상에 쿵 엎드렸답니다. 자객은 박씨 부인을 향해 칼을 날렸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술잔으로 칼을 막아냈고 칼은 곧 제비로 변하여 공중을 날았지요. 그 순간 박씨 부인은 주문을 외워 매로 변했습니다. 그라고는 제비를 향해 달려들어 목을 물어 뜯어버렸어요. 박씨 부인은 다시 처음 모습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옷자락에서 부채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살랑살랑 부채바람을 자객에게 보냈지요. 그러자 자객의 몸이 둥둥 떠오르더니 천장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봐 어서 날 내려줘 내려달라고 자객은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그러자 박씨 부인이 자객을 노려보며 부채질을 딱 멈추었지요. 그 바람의 자객은 콩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은 부채로 그녀의 목을 겨누었어요. 요망한 계집 같으니 너희 청나라를 생각하면 내노를 당장에 죽여야 마땅하나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니 가서 황제에게 전하라. 조선을 함부로 넌 보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알겠느냐. 박씨 부인은 말을 마치고 다시 부채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자객은 비명을 지르면서 꽁지 빠지게 도망쳤지요. 청나라로 돌아간 자객은 박씨 부인의 재주를 낱낱이 고했어요. 물론 박씨 부인의 충고도 그대로 전했지요. 자객의 말을 듣고 난 황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선의 박씨 부인 같은 비범한 인물이 있으니 앞으로 어찌 한단 말인가. 그때 황후가 나서서 말했어요. 조선에는 비범한 인물뿐만이 아니라 이를 시기하는 간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간신을 이용하면 쉽게 조선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듣자 하니 조선의 임금은 박씨 부인의 말에 따라 북쪽 국경을 철통같이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 이를 두고 간신들은 여자라고 깔보며 말이 많다지요. 그러니 우리는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는 압록강 쪽을 피해 두만강 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박씨 부인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아낼 것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두만강으로 쳐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당장 조선으로 쳐들어갑시다. 황제는 청나라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인 용골대 용울대 형제를 불러 백만대군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백만대군은 동쪽 두만강으로 쳐들어갔지요. 박씨 부인은 별의 흐름을 읽다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걸 알아채고 급히 시백에게 알렸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대군을 막는단 말이오. 압록강을 지키고 있는 임경업 장군을 두만강 쪽으로 보내어 오랑캐를 막아야 합니다. 부인 말을 이해할 수 없군요. 압록강 길이 한양까지 더 가깝고 병탄할 텐데 왜 굳이 오랑캐가 두만강으로 쳐들어온단 말입니까. 청나라 군사들은 임경업 장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그러니 좀 둘러오더라도 치기 쉬운 두만강을 택한 것이지요. 시백은 그제야 이해를 하고 서둘러 대궐로 들어가 임금을 배웠습니다. 그러고는 부인이 일러준 대로 아래 이었지요. 하지만 시백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북쪽 오랑캐가 쉬운 길을 마다하고 동쪽으로 쳐들어올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알아본 뒤에 명을 내리시지요. 아닙니다. 박시부인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시가 급하니 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국방에 관한 일을 보는 병조 판서 김자점이 나섰어요. 어허 무슨 말씀이요. 만일 박시부인의 말대로 임경업 장군을 두만강 쪽으로 보냈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쩌시렵니까. 병법을 전혀 모르는 안여자의 말에 휘둘려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김자점이 자신 만만하게 말하자 인조 임금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태를 좀 더 두고보기로 했지요. 그 사이 백만대군에 이르는 청나라 군사들은 조선 땅으로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용골대가 워낙 거칠 것 없이 공격을 하는 통에 임금마저도 끝내 남한산 성으로 피란을 가야 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한산 성까지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말을 듣고 미리 대비를 했다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것을. 인조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요. 한편 동생 용을 떼는 군사들을 이끌고 피화당 앞까지 쳐들어 갔습니다. 여기가 박씨라는 계집이 사는 곳이냐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피화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지요. 그러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가 오르릉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별당들의 나무들이 갑옷을 입은 병사로 변하여 청나라 군사들을 쫓아냈어요. 죄 없는 우리 백성을 무참히 죽이다니 내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씨 부인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뚝 꺾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한번 휘저 칼로 변하게 했지요. 그 모습을 본 용을 떼가 코웃음을 치며 먼저 박씨 부인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칼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용을 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내리쳤어요. 하지만 역시 박씨 부인의 상대는 못되는 실력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칼이 한발 빠르게 용을 떼의 목을 힘껏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분하다 사내 대정부가 한낱 개집 역할에 죽더니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용을 떼의 목은 피화당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의 상황은 피화당 과는 전혀 달랐어요. 용을 떼 군사들에게 포위된 인소임금은 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안의 곡식이 바닥 난 데다가 중전과 대군과 신하들이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남한산성을 점령한 용골대는 승리를 축하하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동생 용을 떼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감히 조선의 계집이 내 아우를 죽여? 용골대는 이를 빠드득 가면서 피화당으로 향했습니다. 저 나무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베어라. 용골대의 명령에 따라 청나라 군사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나무들이 모두 군사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꺼번에 몰려들어 청나라 군사들을 맹공격했지요. 후퇴어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용골대는 일단 군사들을 후퇴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김자점을 찾아가 박씨 부인을 설득하도록 을러댔어요. 김자점은 용골대가 시키는 대로 박씨 부인을 설득하러 갔습니다. 이미 임금께서 청나라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으니 그 임금의 백성인 박씨는 저항하지 말라. 그리고 당장 나와 용골대 장군에게 사죄하라. 하지만 박씨 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김자점은 나무에 불을 질렀어요. 불길은 단숨에 피어올라 피와당 뜰로 타들어 갔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부채를 쫙 펴서 살살 붙이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불길이 갑자기 방향을 들어 청나라 군사 쪽으로 번지는 겁니다. 불에 타 죽은 군사가 반 도망치려다 발 펴죽은 군사가 반 이었어요. 겁에 질린 용골대는 서둘러 북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만난 부녀자들을 보는 족족 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중정과 세자를 앞에 세우고 그들과 한 줄로 이어 묶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박씨 부인이 아니지요. 용골대야 지금 도망을 가려는 개냐 허공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용골대가 고개를 들어보니 박씨 부인이 구름을 타고 용골대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 목을 벨 것이다. 하지만 용골대는 들은 척도 않고 채찍을 휘두르며 길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눈보라가 쌩쌩 몰아치더니 청나라 군사들의 발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돌이 된 것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지요. 그제야 용골대는 칼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부인 부인의 손아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소. 그러니 목숨만 살려주시오. 박씨 부인은 중정과 세자 부녀자들을 풀어주게 하고 용골대와 청나라 군사들에게 빨리 조선을 떠나라고 했어요. 용골대는 박씨 부인 앞에서 벌벌 떨다가 투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말에 올랐지요. 박씨 부인은 중정과 세자 부녀자들을 이끌고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거래는 이미 인조임금과 신하들이 남한산성에서 돌아와 있었지요. 내가 일찍이 그대의 재주를 알고 있었으나 그대의 말을 따르지 못했소. 비록 오랑케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으나 이번 일을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인조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박씨 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기려 충렬 부인이라는 벼슬을 내려주었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충렬 부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충렬 부인 박씨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조선의 기계를 드높인 여걸로 기리기리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아 사랑에 빠진 거인 토르는 머나먼 북쪽 나라의 신들 중에서도 제일 힘세고 용감합니다. 토르가 자신의 무기인 커다란 망치를 번쩍 치켜들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트롤이나 거인이라도 벌벌 떨지요. 흥 내가 멀리가 있는 사이 거인족이 쳐들어오면 곤란해. 좀 더 튼튼한 울타리를 쳐야겠는걸. 토르는 신들의 나라인 아스가르들을 아주 높고 튼튼한 바위 성벽으로 둘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스가르드에는 그럴만한 재주꾼이 없었지요. 때마침 덩치 큰 젊은이 하나가 힘센 말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제게 18개월의 시간을 주시면 그 어떤 거인도 부수지 못할 성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토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좋다. 그럼 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의 여신 프레이아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젊은이의 말에 토르는 물론 아스가르드에 있던 다른 신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미의 여신 프레이아보니는 너무도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요. 이때 번번이 말썽을 일으키고 나는 꾀보로 키가 나섰어요. 그래도 성벽은 꼭 필요하니 저 젊은이가 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면 어떨까요? 토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말했어요. 좋아 성벽을 완성하면 프레이아를 네 아내로 삶도록 해주지. 하지만 그 대신 시간은 딱 6개월만 주겠다. 젊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하고는 곧바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들의 생각과 달리 젊은이의 솜씨는 아주 놀라웠어요. 집채만한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올려 조약돌 놓듯이 척척 쌓아올렸지요. 젊은이가 데려온 늙은 수말도 어찌나 힘이 센지 바위 덩어리들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도 가볍게 휙휙 날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가는 성벽을 보고 신들은 점점 불안해졌지요. 로키 네 녀석 말을 들었다가 프레이아만 빼앗기게 생겼잖아. 이제 어쩔 거야. 신들이 발을 동동 고르며 로키 탓만 하는 사이 어느덧 약속했던 6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튼튼하고 거대한 성벽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요.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와 결혼하게 된 프레이아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가 해결해. 잔뜩 화가 난 토르가 윽박 지르자 로키는 또다시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꾀를 짜냈습니다. 옳거니 바로 저 발을 꿰어내야겠군. 젊은이가 데려온 말은 순말이었어요. 그래서 로키는 예쁜 앞말로 변신해서는 순말 앞을 뱅뱅 돌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댔습니다. 첫눈에 홀딱 반한 순말은 앞말을 숲속으로 달려갔지요. 안 돼 거기 서지 못해 젊은이도 순말을 따라 허둥지둥 쫓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순말을 찾아 밤새도록 사방팔방 헤매 다녔지만 결국 혼자서 터벅터벅 돌아오고 말았어요. 로키가 감쪽같이 숨겨둔 말은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아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성을 다 싸울 수가 없어 미의 여신 프레이아도 얻을 수 없게 되었구나. 젊은이는 천둥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젊은이의 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젊은이는 무시무시한 거인족 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프레이아를 보고는 사랑에 빠져서 젊은이로 변신하여 찾아왔던 겁니다. 약속한 6개월의 마지막 날이 지난 뒤에야 로키는 젊은이의 말을 끌고 나타났어요. 화가 난 거인은 오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속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는 굴러다니던 바위 덩어리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하지만 이걸 본 토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재빨리 망치를 휘둘러서 거인을 쿵 쓰러뜨렸습니다. 사랑에 빠졌던 거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거인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일로 해서 신들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성벽을 얻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미 사라 도미는 백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백성이었지만 의리가 있고 그의 아내 또한 아름답고 절개가 굳으며 행실이 고다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요. 게루왕이 이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덕은 절개가 굵고 결백하지만 만약 어두운 곳에서 교묘하게 흘린다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에 도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제 안에는 비록 죽는 안이 있더라도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은 이를 시험하고자 하여 도미를 다른 이를 핑계로 잡아두고 신하를 시켜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밤에 도미의 집에 가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먼저 왕이 왔다고 알리고는 도미의 부인에게 말했지요. 내가 오래전부터 네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는데 도미와 내기를 하여 너를 얻게 되었다. 내일 너를 맞아들여 후궁으로 삼을 것이니 그 뒤부터는 네 몸은 내 것이니라. 도미의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거짓말을 안 할 테니 제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옷에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도미 부인은 그렇게 물러나온 뒤 다른 계집종에게 몸단장을 시켜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괴로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화가 나서 도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의 눈동자를 빼고 작은 배에 태워서 강위에 뛰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도미의 부인을 끌어내 강제로 범하려 하니 부인이 말했지요. 지금 남편이 없어졌으니 저는 이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을 모시게 되었는데 어찌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정해 목욕을 한 뒤에 오겠습니다. 왕은 그 말을 믿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그 길로 도망쳐 강 어기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건널 수가 없어서 하늘을 부르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배 한 척이 다가왔지요. 부인은 이 배를 타고 천성도에 이르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배를 타고 고구려 도착했어요. 이들은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옷과 밥을 줘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다가 객지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하늘나라 밭 구경은 한 사신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중고관리에게 실수로 한 거짓말 때문에 공경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사신처럼 짓기 싫은 단순한 마음에 또는 난처한 상황을 순간적으로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은 순간적일 뿐 어떤 상황에서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해결책이겠지요. 곤란한 상황을 피하거나 덮어버리면 이 이야기처럼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